홈앤쇼핑이 프리 썸머 이벤트 여름을 준비해 등 고객 감사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. 전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 LG프라의 인텐시브 멀티케어를 증정합니다. 적립금을 지급하는 적립 치열업도 있습니다. 모바일 앱에서 구매 고객 중 이벤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적립금을 지급합니다. 홈앤애플 이벤트도 실시합니다. 전고객 대상 매달 특별한 상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응모권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. 1차 래플 상품은 샤넬 성글라스입니다. 신규 휴면 고객 대상 총 4만원 웰컴 혜택을 제공합니다. 최근 1년 내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이 본인 인증 및 마케팅 수신 동의를 끝내면 3종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.